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오후 7시 52분이구요 해봤는데 제라스 재밌어요 당연하지 재밌어 나도 저기 언제냐 작년 저번 시즌 때 해봤지 아 레넥톤을 해볼까 레넥톤을 해볼까 깡패 놈도 천지로 그냥 레넥톤을 해볼까 탐켄지가 탐켄지를 물은 탐켄지를 물은 탐켄지를 물은 탐켄지를 물은 탐켄지를 뱉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차차차차차인가? 자. 무엇을 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흐으으으으으귿 흐으으으으응 알리하자 할까? 아리를 하자 할까 그냥? 흐으으으으그루ctions 깡패되보자! 얘들아 깡패가자! 아니다! 얘하자! 허허 예하자 얘들아 히읍 여보하자! 으어? 흠으으으으으으으음 빠밤 빰빠밤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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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양아치 시키 얘네 듀오인가? 응? 저것들 듀오인가? 저런 양아치들 같으니라 고 틀 들자 으음~~ 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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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LALALA 자 갑시다아! 자 빨리 좀 어 fabric칭 난다고요! 빨리 좀요 자 가자 가자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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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응 자 가는 거야 기대된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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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드딩땡! 우와 털이빗 이즈리얼 혼자 아니네 어, TPA도 있네? 아, 차코 할까? 응? 차코 하면은 차코만 10마리인데? 어? 차코 하자 할 걸 그랬나? 제... 바... 그랬으면 좋겠네 아, 맞자. 티모하자 할 걸 티모하면 정말 꿀일텐데 어? 티모하면 정말 꿀일텐데 열놈이 버섯 깔아놓으면 이야아 응? lyaじ 띠모 띠모 띠로르 띠로르 띠 띠 띠 띠 띠 그냥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냥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흠흠흠 전통에 연연하지 않아 맞아 전통에 연연하지 않아 아파요옹 기도요 에잇 넌 마나 달지 우리는 기밖에 안달거든 흠흠 죽을래 짠 으어어어어어어어어윽 아, 이거 티모전을 하자 해야하나? 이거? 언제 티모전 같은거야. 다이어감 어? 되면은 좋겠다. 어? 그러면은 딱 나오잖아. 버섯전쟁. 발암의 시작. 발암의 시작. 아잉 아파요. 롤롤롤롤롤 롤롤롤 아파요 나나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아 아 아퍼오호 아파요 때리지마루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아퍼요 아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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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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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라아 랄라라라라라라라아 음... 롤롤롤롤 롤롤롤롤 파요! 어휴 아파 아파 진짜 아파 아!! 아 오버했다 아 오버했다 혼자 오버헤이트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응? 아아 나아 미치겼네 진짜로 어 얘 AP네 짜증나는 짓을 보여주마 ál 아이우 아 귀가 왜이리 잘 안 들어오냐 귀가 빨랑빨랑 들어가야하는데 아, 탁월이 겁나 차이 나네? 아프죠? 히히히히 아, 더러워라 진짜 너무너무 더럽네 진짜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너무나 더러워 흠히히 저거 처치했습니다 흠히히 아군이 당했습니다 흐으으음 흐응 흐음 흐으으으음 뭐야 미드... 2대 1 아버지? 1대 2야? 으으으으으으 흐음같음 아그니 다네스 적을 처치해서 그림자들 용감하게 진술을 찾아라 읏 씰흥 잃을 술도 했고 잘할 일도 했고 어음 아gi가 더럽게 안찬다 정말 으응 으으응으으우우우우우 우와 아우와 아 그냥 궁 쓸 걸 그랬나? 아우 내가 진짜 저 말을 들었다면은 그냥 마음 놓고 가는건데 응? 근데 내가 안타깝게도 어? 영어네? 어머나 짜잔 헤헤헤헤헤 아들아들의 더 무서웠어 무서웠어 재밌다 뭐 이런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뭐 어? 네? 뽀딱 뽀딱 달립시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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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연연 전통에 연연하지않아 크래라 누가 뭐래? 그쪽 균형같은 소리 하지마 소리 없이 아예 앞에 저거 와 뭔가 궁이 많이 날라왔네 뭔가 날아온게 맞네 으응? 아 이즈가 나 때려 얘들아 쟤두들아 이즈가 나를 때린다 이즈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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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쟤는 포션도 없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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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음 하응 룰루루룰로오쏘옹 Mandarin 뭔가 방금 살짝 버그를 본것같긴 한데 무시합시다! 으응 니어치입 주워 담을 수 없어 지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 이제 오기 전에 다 부시겠네 다 부시겄어 부셨다 저기로 가볼까? 얍 ㅋㅋㅋㅋ 가요오오 가요오오오오오 가고오오이 또오오 하이 간당하세오오오 얍! 앗! 으응! 괜찮아 나 돈 엄청 벌었다 얘들아 나 돈 많이 벌었다 으응 나 돈 많이 벌었다 어 나 테리 아직도 있네 나에게 테리 나에게 테리 이딴거죠 저거 잡아라! 어? 네 요게워치님 어서오세요 아따 이거 재밌다 으응 어 잠시만 이거 없어! 궁도 없다! 나에게 궁 있었다면 저 놈의 직기를 잡았을텐데 안타깝구만 아직도 있나? 안녕! 안녕! 게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거 재밌다 불금! 불금이지만 학교를 갔다완다네 불금이지만 놀 수가 없는게 아 지금 놀고 있긴하구나 솔직히 이즈야 안녕! 이즈야 안녕! 나 어딨어? 어디서 오세요 꿈꿨도 이힛 으으으으으응 망감 뭐 줄걸 뭔가 오이 무서웠어?! 아아아아아아 으헴헴 으으으음 으으으음 아무도 리액션이 없어 아 창피해 하이씨 돌아와라 들들들 쉬익 쉬익 으응 자 갑시다 자 오신김에 추천만씩 눌렀어요 여러분의 추천력엔 자켓 집에서 크게만이까지의 손님이 변동이 되니까요 추천만씩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댓글.. 답글 달아드리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만 아이고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셨으면은 슬기 찾기 구독하기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풀리니까 한번씩만 꾹 어 잠시만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잘못 썼어 돈 깔아 아 돈 깔아 응 미쳐버리겄다 추천 눌렀네 방금 어디야 미쳤자 으응 어디 추천을 확인해 볼까 어 어? 요게 왔지? 놀랐네? 땡큐 자아.. 아이고 내 목.. 요무, 몰락, 맞다 쟤들은 하도 안가서 그래요 어? 심지어 요무랑 몰락도 잘 안다니어도 어떡하 원래 저거 죽나? 안죽네? 자 백돌을 해봅시다 백돌을 해봅시다 어? 얼~~~쓰들쑬~~~ 맛있게먹세 맛있게먹세 아흥 아파라 자꾸 누가 나 때리는데 헬롱 아 잠시만 왜 여기를 이동하는 것이오 결국 몰락은 장식이 되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또 일단 몰락 쓰는데 급급했어 요번엔 아 한심하다 제드 평소에 좀 할걸 궁 없니? 궁도 없이 왔니? 저런저런 이거 뭘 가야하나 이거 제드를 뭐 했어야지 평소에 이거 최후의 속삭임을 사야하나 피바라기를 사야하나 신발부터 사자 일단 신발부터 사자 아이고 진짜 왜 헤르메스지? 헬라 어 진짜 탭이 있잖아아 자 갑시다 방금 뭔가 맞은거 같애 난 연습 안해서 그렇다 치자 얘들아 어? 너네는 아니 한번도 안했니 혹시? 불탑이 타겟이었습니다 난 연습 안해서 그렇다 치자 얘들아 어? 너네는 불탑이 타겟이었습니다 으음 黑음 으엥 어헣 어허허허허허허헣 세놈만 있을줄 알았는데 다섯놈이 다했었네 어디 우리 전부 템트리가 비슷하다 응 템트리가 다 비슷하다 추천템인거 같은데 다 응 얘들아 우리도 모여서 가야돼 이거 이거 안그러워 다 죽어 제드 화이팅 제드 화이팅 안녕 어디로 갈까 얍 탁탁 소리 엄청 많이 나네 제드가 많으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나 이것 좀 먹고 그냥 너무 약점일 뿐이야 폭 예이 에헴 와드가 있었구나 제라 제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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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 응 진짜 안살자 맞네 내가 죽을 지언정 저것들은 죽겠 죽이겠다는 근데 죽이지 못했으니 안살자 즈격이다 하산하거라 나 뭐하니 이거 나 이거 뭐한대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쟤 이상하네 쟤랑 돌지 말자 주어다 볼 수 없지 음 음 음 근데 쟤네 에이디마이가 하나 둘 에이디 에이디 어이 아퍼 히히히히 왜 왔니 왜 왔니 으으 어 짜 음 optimal 상관없어 나는 틀고 말 것이오 아 에헹헤헤 으어엌 uuhu 흐으음 흥 어어 흠 знаете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geons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여거랑 여거가면 되나? 여거랑 여거가면 게임 끝날려나? 제...énd thinkers 그 died 뒷 그림자가 나에게 없다 흠ING 난 정글 쫌 놀아야겠다, 그냥 나도 c far네.. 아주 십칠 칠 대시라 내 멋있는 섬신때 algunas 얍! 좋았어 용감 무쌍했어 다행이랍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아 아 아 으 으 으 음 으 아 으 여 pron Risic 햅! 벽어먹으면 돼 징! 엽x3 엽x4 엽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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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라트뤼 했다 괴 인기고 튀어라 쟤는 뭐 딜도 안 나와 잠시만 이제 방금 죽은 애 누구야 어... 인가? 에이 참... 인간들 참... 아 이거... 그거 가야하나? 어? 망 역할? 그 방어망이 있는거? 밸못이 어떠셨나? 하도 그거 안가가노 그것도? 요단거만 가니까 이거만! 어? 16 잠시 온다 생각보다 랩이 되게 높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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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킬 못 먹었어? 누가 먹었어! 내가 먹으려고! 어? 내가 기껏 고생을 했는데 아니 쟤는 왜? 딜도 안 들어가는 애가 저려! 어? 도대체... 어? 어? 왜 맞아 이게? 잠시만 지금... 킬 먹은 애가 예제... 누구야? 스타트 갔어 쟤들? 에이? 이거 괜찮아! 어차피 쟤... 별... 필요가 없어... 엉? 흐윽.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하하 뭐야? 아.. 들고 먹었구나 그냥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안내따 드 peine 가자! 가자! 올라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우 아퍼 저거 쟤 저 손가락 황병이 너무 싫다 진짜 척척 척척척척 얍 미안하다 지 몸이 난 일단 달아야겠다 피 좀 채우고 어 피 채워 볼게 예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깍찍찍찍찍찍찍 얍! 더블킬 트리플킬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열! 대단한데? 얘인가? 아 운동 한정지 иру 아 예 여러분 이것 놀라면서 사례나 시-' 하하! 소리 없이 하하! 날 고장하지마 밀드 어그로 얘들아 잘 끌어져잉? 안 돼!! 얍 얍 얍!! 안 돼ㅜㅜ!!! 살았어 아이오이 죽었다 하필 여기 으응 아직 포탑이 있었어 어 아닌데 포탑 없는데 뭐지 나 순간 포탑 있는제 그냥 포탑이 죽을 거 그랬나 어차피 죽을 거 그래야 했었나 거라하고 그래야 했었어 난 포탑에 죽어야 했었어 우리는 어째 애들이 탱탬을 하나도 안가냐 지아나한테 다 죽겠네 안녕 아 궁 뜰걸 정상 차차차 차차 아이차 어이 어이야 어이야 전설의 주야 전설의 주야 전설의 주야 약점일 뿐이야 이거 쏘리하겠네 폭 전설의 주야 살고싶어요 나는 살 것이다 살았다 하하하하하하하 솔직히 까먹고 있었는데 살았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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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왔다 이게 1150이니까 어? 1150원만 더 모으자 왓더? 와드! 이것들아 육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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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척 육척, 육척 육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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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척 내려가서 이쁙ê 왜 엌 비오 어? 아아악 몰라 발음 먹다가 죽지를 않나 괜히 어그로를 다 끌어놓고 얘 딜이 안나온다 난 뭐 APG2 없네 APG2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을텐데 나도 존려라도 가게 얘가 AP였나? 음 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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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임마 그냥 써! 어? 어? 먼트키를 아끼고 있어! 이씨 아아! 저거 암 걸리네 아까부터 자꾸 얘 맞지? 얘 얘 얘 어? 얘 맞지? 아이씨 아이씨 아까부터 저거 몰락을 아껴 쟤 자꾸 저걸로 막 사먹으려고 튀어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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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다 얘였으면 잡았다 얘들아 좀 모이자 제발 진짜 길 따라하려고 좀 고만하고 제발 어? 뭐?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들은 아이씨 아니 얘는 뭔 말랩찍은 애가 지리저리 안나와 어? 어? 진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지 아이씨 보였냐? 마드 깔았구나 마드 깔았구나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균형같은 소리 하지마 비급이라니 아껴두면 무슨 소용이야 어디서 날라왔어요? 기죽인가? 기죽인가? 안녕하세요 붙잡아요 이산 히어우 음음음 빨리빨리 우리도 포탑 부실 때 됐어 솔직히 어 잠시만 쟤 뭐지 방금 이거인가 아 이게 음 같구나 어쩐지 죽이 안박히더라 저게 어째기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신발말고 다른걸 가야 네 이동속도 이동속도 늘려준게 뭐가있나 어 그냥 이대로 가야하나 그러한가보다 아 하 Q.X2 Q.Q.Q.Q.Q.Q.Q我要 그 어림자가 날 이겨왔대 안 돼! 아아 내가 날개님 어서오세요 아 셰어 어서오세요 아아아아 하아 진짜 신발을 팔아야 하나 이걸 으응? 아하하하 아니 근데 단일 46분정도 원래 한시간정도 나오지않나 저거? 단일이? 물론 정말 운 더럽게 나쁘면은 한.. 20컷? 저긴 한데 아아 참 딜템을 좀 짱짱한걸 하나를 덜 가든가 아이고 어 텔타고 저거 가면 되겠다 아 아 아니다 텔타기에는 좀 아직 이래라 제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테드 그윽 으응 아 으흠 어흠 어흠 아흐 잠시 잠시만 경량 하나 둘 셋 딱 AP는 다 존냐 같네? 아아! 진짜 미치겠다 나 텔 있는데 달릴까? 음 아 아직 36초나만나 거기다 아 그렇구나 아아 어 어디 나도 뭐 무적기 같은 거 하나 있어 어어어어 아 어 요거를 어찌해야하나 아하 요거를 가 어 잠시만 맞다 나 아까부터 이거 간다 했는데 자꾸 깜빡하고 있었네 에이 자 1752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허 느려 너무 느려 에이 그냥 느긋하게 갑시다 소리 없이 적의 업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갑자기 에이옷지 일단 내가 먹으리라 가요 가요 얘들아 이번엔 바로 좀 먹자 제발 제발 됐다 집집집집집집집집 여러분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나만 집 오면 되겠구나 음 됐다 어 잠시만 그냥 탐 밀어야겠네 이거 헬로 어유 저거 봐라 이제 저렇게 오네 저것들 아 나도 그냥 백돈 해야겠다 이제 이제 또 그냥 백돈 해야겠어요 음 음 용은 쟤네가 먹었네 괜찮아 괜찮아 저런거 뭐 저격이 미쳐날 수 있습니다 둘이 어차피 오룡 채웠었어 그런데도 못 썸냈지만 현명은 자라면 전통에 연연하지 않아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슬 쬐야 할거 같은데 슬슬 쬡시다 자아 안녕하세요 얍 쩝 아깝다 으어어어 하아 참 딜만 몰아지게나 하고 탱이한테네 방금 제가 잡은 내가 뭐죠 이거? 얘나? 얘나 보네 에이디네 아이C 하필 에이디냐 이럴땐 하아 아아... 찌.. 피바라기를 한번 이거 6개 다 가볼까요 이걸? 잠시만... 80에에에에.. 어, 86에 다시 발기 필요 없겠다.. 안 가는게 낫겠다 그건.. 흐음... 흐음흐음흐음.. 흐음흐음흐음... 씁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요거 팔고 한번 트포를 가볼까요? 괜찮네 우리 경 명 모여서 미드 밀라오? 와라 던지러 와라 던질거면 어서오니라 나 정말 피마른다 던질거면 빨리 오너라 나 지금 피마른다 엽 엽 괜찮아 난 살았다 밀어어어 얘들아 밀어어 이 specific 비급이라니 아껴두면 무슨 소용이야 음 음 음 음 음 그림자다니아 용감한 관심을 찾아오시고 자 아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 어? 지면 큰 난다 이거. 으응? 얘들아! 빨리!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역시 제대로. 어? 이즈한테 진리가 없지. 암 암. 에이. 하나 죽이고 끝낼라 했지만. 쫙쫙쫙.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재밌다. 일단 녹화 종료.